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열 매니저입니다. 제가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곡물 공급량 부족이 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. 사실 최근에는 곡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한동안 조정을 좀 받았고 지금은 한동안 기간 조정도 같이 겪었던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한번 아직까지는 곡물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것들 이슈화가 좀 되면서 일부 오늘 비료나 혹은 사료 관련된 종목 쪽에서 일부 순환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들어온 만큼 이런 곡물 관련된 이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마디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. 이와 관련된 제가 종목도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종목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그러면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저 SM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SM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편입을 했습니다. 제가 그때도 시장에서 한동안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떨어졌던 상황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.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부분에서 SM 이런 엔터사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래서 좀 소폭 상승 흐름들을 좀 초반에 보였다가 현재는 좀 눌려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런 엔터사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 이후부터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성장 섹터들로 좀 저가 매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또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가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의 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더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SM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엔터사들이 다시 한번 좀 비슷한 반등세를 다 이어갔습니다. 근데 역시나 이런 엔터사들은 단순히 이런 성장주의 상승 흐름을만 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 또 본격적인 해외 공연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제 개선세를 나타내고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미 SM이나 이런 다른 엔터사들도 충분히 고점대에 비해서 조정을 한번 겪은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씩 이동평균선도 이제 수렴을 좀 해가면서 방향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반기에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조정도 겪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가진다면 충분히 이제 좀 더 좋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SM이라는 종목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LIG NEXT1 이거 보겠습니다. NEXT1도 제가 최근에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 중 하나예요.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이죠.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회사고요. NEXT1이 이제 주로 우리가 유명한 거는 천궁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 1월 달에도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수출을 좀 계약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LIG NEXT1에서도 이제 뭐 동남아 쪽까지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뭐 박람회나 이런 쪽에 이제 참여를 좀 하게 되면서 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비를 확대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국내 천궁 같은 것들은 추가적인 수출 물량들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IG NEXT1에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한미 간에 지금 이제 방산 관련돼가지고도 조달 협정을 지금 논의 중인 상태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국내 방산업계들은 당연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눌림목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신고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NEXT1까지 간단하게 리뷰는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신비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가는 자 현재가 지금 12,950원이고요. 종목명은 남해화학입니다. 남해화학.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남해화학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. 최근에도 시세가 크게 나왔었을 때 당연히 이제 비료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시세가 나왔던 상태인데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즉 곡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통 보게 되면 우선 보통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임을 좀 나타내긴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보통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그 연속성을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차트상으로 자리를 좀 보게 되면 고점대비에서 조정을 좀 받고서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번씩 그 곡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좀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역시나 지금 비료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대비에서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순환하는 구간을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고점대비에서 조정도 많이 받은 상태고 지금 최근에 남해화학 즉 비료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좀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자료는 그 내용들은 자료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남해화학이라고 하는 업체고요. 이제 사업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1등 업체입니다. 국내에서 한 점유의 한 40%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각종 이제 이제 국물 그 이제 농업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식량난에 대한 좀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비료 쪽도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 말고 이제 모멘텀들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한번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여름 앞두고서 1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다.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유럽 쪽에서 탈러시아 지금 러시아 쪽의 의존도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을 조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 쪽 천연가스 가격,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도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비료를 생산할 때 원료가 되는 게 천연가스에서 나오게 됩니다. 천연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료 가격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후속적으로 이제 그 비료 관련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좀 따라올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도 이제 이미 비료 가격도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비료 가격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만 판매를 잘해도 충분히 예전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원료 가격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급등세까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비료 관련된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화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. 다음은 어제 푸틴이 주말 동안에 또 소식이 나왔던 게 지금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식으로 지금 각국 정상들하고 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전화통화를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 쪽 제재를 풀면 우크라이나 곡물 봉쇄를 해제하겠다. 지금 러시아 제재를 먼저 풀어라.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인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곡물 수출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. 지금 항구 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량의 절반 정도가 못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곡물 쪽에 대한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더욱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전화통화를 좀 했다고 해도 이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. 그래서 러시아 쪽 제재를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완벽히 좀 종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재를 아직은 해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엔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곡물 쪽은 아직까지는 수출에 차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높은 가격의 곡물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. 또 공급난에도 계속 문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국에서 또 이제 곡물들을 생산하려는 수요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비료 쪽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될 수 있는 상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곡물들의 공급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. 이렇게 러시아 쪽 관련된 소식도 잘 체크하면서 남해 화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잠깐만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사료 관련된 종목들 몇 개 보게 되면 최근에 KCPD나 이런 종목들도 다 비슷한 자리예요. 이런 식으로 고점대회에서 충분히 조정을 겪은 상태고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곡물 관련된 대부분 관련주들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고 최근에 하반경직성이 대부분 좀 생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 한 번씩 이슈가 등장하면 급등세가 연출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으로 차트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. 네,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곡물 관련주들 중에서 신송홀딩스가 오늘 급등을 하고 또 거기 관련 종목들도 던져나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7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 뉴스 보도를 들어보니까 7월달 정도가 되면 곡물 수급이 재앙적 수준까지 될 수 있다.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곡물의 파종을 위해서 또 좋은 양질의 비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앞으로 하반기에 곡물 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방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기사들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곡물의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러시아 쪽 어떤 이슈들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공급난의 이슈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단순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주요 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에서 가뭄으로 좀 많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전반적인 곡물의 수급의 문제는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러면 이런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런 비료 관련주나 곡물 관련주나 따로 이렇게 이슈 관련된 모멘텀들에 또 크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림이 좀 나왔을 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1차 항목 효과는 제가 13,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는 14,9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